예수와께서도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스스로 의롭다 하는 악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.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.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경건함으로 우리 주 여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.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성을 기도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. 분념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마십시오. 잠자리에서 잠잠히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시오. 아멘